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문덕의 15분 영단어.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께 영어에 하나, 둘, 셋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니, 하나, 둘, 셋이라뇨. 절 몰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your sons. It's in its son. 자, 여러분. 하나, 둘, one, two, three, four가 아니라 접도로 알려드리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접도어 중에 말이죠. 하나를 나타낸 접도어, 유니를 배울 생각입니다. 유니. 크, 유니 말이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 여자친구 이름이 유니거든. 야, 이건 정말 여러분 뭐랄까? 행운이신 겁니다. 오늘 배운 걸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유니. You are my 유니. You are my 유니 lover. 크,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 유니는 접도야. 넌 나의 하나만의 사랑이야. 오케이? 지난번에 two라는 by 알려드렸죠. 네, by 알려드렸고요. 이건 two고 말이지. 어, 셋까지 알려드릴게요. 최소한 하나, 둘, 셋은 알아야지. try 어, try는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악기 중에 어? triangle triangle 어때요? 어, triangle이 바로 각도가 세 가지다. 사실 셋이라는 뭐 이런 음 자, 최소한 하나, 둘, 셋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니 by try 오케이? 자, 그중에서 오늘 유니를 만나겠습니다. 자, 유니에서 우선 첫 번째 여러분, uniform form 정말 한자 같죠. 영어 단어 한자 같습니다. form 형태 그 다음 유니 하나 그러니 하나 형태인 전혀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어,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똑같은이라는 의미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 같은 다 똑같은 응 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이럴 때 뭐 젓가락 두 짝이 유니폼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큰일 나고 어, 저 사람 뭐야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제복 이제 글쎄 어,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 다 교복을 입죠. 선생님은 기억해 보니 중학교 때는 입고 고등학교 때는 사복을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교복이 영어로 school uniform입니다. school uniform 왜? 다 똑같이 입는 거예요. school uniform 이해되시죠? 음 자, 우리 군복 military uniform 오우, 맞네요. 운동복 여러분 축구할 때 어? 당연히 옷을 맞춰 입는 거예요. sports uniform 왜냐하면 축구할 때 옷 따로 입으면 난리납니다. 왜냐면 옆에서 막 아, 패스 패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보니 막 얘가 다르네요. 막 그러니 옷 색깔을 보고 오케이 자, 어찌됐건 아, 이게 바로 uniform 되게 똑같은 옷이다. wear uniform 어때요? 유니폼을 입다. 충분하지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위례를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개성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유니크한 스타일 야, 여러분 옷도 유니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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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본 듯한 자, 바로 톡톡 튀는 자신만의 독특한 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뉘앙스 좀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아드 배웠죠? 아드와 유니크가 동의와 맞아요. 맞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드는 약간 이상하게 독특한 이런 게 또 영화의 뭔가 뉘앙스고 마시리스 오케이? 좋아요. 자, 유니크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하나 같고 독특한을 바로 유니크라고 합니다. 유니크 오케이. 우리가 외래할 땐 유니크지만 유니크 엑셋 스트레스는 이음절로 유니크하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유니파이가 되겠습니다. 유니파이 사전에 보면 이제 유니파이 해서 슈아 발음이 날 수도 있고 보통 우리 발음할 때 유니파이 아이 발음 할 수도 있죠. 자, 어떤 경우냐면 스트레스가 이름절 유로 가면 어때요? 이 엑셋트를 먹지 않는 그런 발음들은 약해져서 많이 슈아 발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사 유니파이 하건 아이 발음 내건 또는 유니파이 뭐 이 정도 그래서 아 바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특히 아이들은 거의 뭐 슈아 발음이 약한 어로 갈 수도 있다. 아무튼 유니파이 또는 유니파이 이 정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정말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 남북한 지난번에 바이섹트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합해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두 코리아를 유니파이 하는 게 통일시키는 거지. 우리 용례는 보면 유니파이 아워 어피니언스 우리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선생님, 그럼 남북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통일하는 건 유니파이 투 코리아 쓴 거예요. 보통은 한국 통일에 유니파이라고 쓰진 않아요. 어, 왜요? 방금 뭐 기껏 된다며 잘 봐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리 유니파이를 써주시죠. 간단하게 그건 왜요? 아, 그거야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였다고요. 그쵸? 원래 두 가지 다 하나 되면 유니파이인데 원래 하나였던 어? 그러다가 지금 쪼개진 경우에요. 그러니 보통 우리나라 통일할 때는 리 유니파이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두 한국을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어때요? 우리의 지상의 어떤 영어 명제의 어떤 과제를 만들죠. We should reunify our two Koreas. 오케이? We should reunify our two Koreas. 우리는 우리 두 한국을 언젠간 통일시켜야겠다. 오케이. 자, 충분히 하시고요. 자, 여기 뉘앙스도 하나 드립니다. 자, 저는 역시 어휘를 가리키는 이유가 어찌 보면 뭐 이런 통찰력들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유나이트 혹시 어떻게 아시죠? 유나이트. 얘도 유니예요. 얘도 대충 뭐 통일시키고 뭐 연합시키다 느낌. 그죠? 결합시키다. 동의어 맞아요. 유니파이와 어? 아니 뭐야 유나이트는 동의어 맞는데 심이 상당히 다르죠. 여러분 미국 USA United State of America 절대 유니파이드 State of America 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보니 유나이트는 말이죠. 완벽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약간 붙어있는 느낌 유니파이는 아예 경계를 없애는 그런 이 셈이 우리 한국을 통일해야 한다 할 때는 리유니파이스는 당연한 거예요. 한국 통일하는 건 저 휴전선은 어떻죠? 이걸 아예 그냥 날려버리고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이런 느낌 그죠? 완전한 하나 완전한 하나 유니파이 유나이트는 뭐 이렇게 음 이해되시죠? 자 이런 뉘앙스까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는 여러분 버스라는 어원이 이제 돌다라는 어원입니다. 얘도 되게 유명한 어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로 도는 우주 우주가 하나로 돈대요. 왜요? 아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태양중심이지만 옛날에는 지구중심이론 들어보셨죠? 그러다보니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에 다 돌아가는 오케이 야 우주가 이런 사연이 있군요. 바로 유니버스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도 유니라는 접도로 참 많은 단어 특히 우리 통일이라는 정확한 영어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아주 효율적이고 비밀이 담긴 타이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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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